안녕하십니까 리차드 박입니다. 오늘은 무한공항에서 캄보디아 시엠레아푸, 시엠리브로 떠나는 전세기를 탈 겁니다. 5시에 출발하는 데에 미리 와서 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. 여긴 무한국제공항입니다. 저쪽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죠. 전세기를 무한은 국제공항이지만 좀 작은 편이어서 전세기만 뜨고 있습니다. 자 오늘 3박 5일간의 캄보디아 앙코르웃을 보러 시엠레아푸로 갑니다. 시엠리브, 시엠레아푸. 자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. 상관에서 사진inking 한다면 historical quickly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엠레아푸 Foa 요리아 press the available at 4.5m 영진이 운record 6.1m 가 말씀드렸 adaption 구간 viny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